와우 엥 뭐야 어둠밤이 모두를 재울 때 모두 잠을 들 때 수많은 생각에 잠 못 들지 그저 뭐라도 떠오르다 기대라면 아침 일깔 모두 깨울 때까지 웨일 모두 본부를 끌 때 알람을 맞출 때 피곤할 때고 힘든 눈을 떠 오늘 하루 잘 보라 나 돌아보면 내일은 뭐라지 뭐지 알람 쓰네 땡 뭐 부족하지 마 다 신경 쓰지 마 잠을 깨면 전부 사라질 거야 꿈에서도 다 나를 따라다니지만 다 잊혀질 거야 이렇게 잊으려 있어도 나타나 이젠 거는 휩쓸리기 싫어 이 불을 구기고 소리를 쳐봐도 결국엔 난 다시 일어나 I can't sleep I can't sleep 안녕하세요 여러분 I can't sleep 찬이에방 영어 환영입니다 내 밤도 안 많이 렸듯해 So tell me now I'll fight away 내 밤도 난 I can't sleep I can't sleep No way 찬이에방 에피소드 16 벌써 16번째 에피소드가 지났다니 그러면 한 3개월이 4개월 지났어요 4개월이나 됐네요 이제 이제 한 달에 4주가 있으니까 열여섯 번째라는 뜻이 4 곱 감사 16 하하하하 아무튼 네 하하하하 어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하이스데이 투어 피넬리를 마치고 왔거든요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고 다시 또 뭔가 하이스데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물론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봤잖아요 마지막 장소가 이제 딱 서울이었는데 어 정말 부산 대전 인천 포함 다 너무 좋았었어요 다음에도 또 다른 이제 곳들이 있으면은 꼭 가보고 싶어요 아 혹시 몰라 제주도 하하하 혹시 몰라 어 광주 혹시 몰라 어 또 어디있어요 대전? I don't know 아무튼 어 오케이 오늘 에피소드 16에 스페셜 게스트가 있는데요 그 스페셜 게스트가 누군지 하하하하 혹시 아시나요 하하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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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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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오늘의 게스트 아이엔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아이엔입니다 아 오늘 아주 핑크핑크하네요 맞습니다 하하 하하 아 커튼 캔디! 커튼 캔디 좋아해요 오늘 우리 막내와 막내의 조합입니다 예아 예아 자 우리 이현이 이렇게 찬리의 방에 우박에 오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 스테이에게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 네 스테이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막내 아이엔이라고 하고요 오늘 찬리의 방 게스트로 와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정말 재밌는 어 재밌는 노래 아 뭐라는 거야? 노래 노래 정말 많이 추천해줄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면 오늘 이현이가 준비해온 게 이현이만의 플레이리스트인가요? 맞습니다 오 좋아요 저번에 필릭스와 필릭스도 이제 이제 본인의 이제 플레이스트를 추천하기로 해주고 왔는데 오늘은 이현이 플레이스트를 듣고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말 마일리스테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 오 헬로우 헬로우 하하 예아 자 그러면 스슬 첫 번째 곡으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다 업무를 해봤죠 아 준비해왔으니까 오케이 킹스 핑크핑크하네 네 맞습니다 이게 난 우유야 I love 우유 좋아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곡은요 아하 공개 없이 저희는 바로 틀릴 거예요 아 그래요? 저한테 보여주면은 아 이번에는 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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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곡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가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기대해도 돼요? 네 기대해도 됩니다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첫 번째 곡 E&E의 플레이리스트 가겠습니다 렛츠 고! 처음이란 말야 바보같은 넌 몰라 너만 보면 널 보고 있으면 또 난 처음이란 말야 바보같은 말 몰라 생각 없던 털아 몰랐었는데 왜 습관이 되어 아무 말 없이 이유도 없이 괜찮아져버려 널 보고있음 사랑이라는 한 소녀가 향수를 바르고 또한 소년이 예쁘다 쉐입을 바르고 만나서 서로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노래를 고른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 향수 뿌리고 다니죠? 아 맞아요 아 그래 향수를 되게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의 향수 냄새가 나는데 그 향수 냄새가 뭔가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여러가지 맡길 수 있어서 약간 새롭고 저도 향수 냄새가 나고 그래서 냄새가 날 때마다 이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좋은 것 같아요 좋네 지금 향수는 향수 괜찮은가요? 어? 네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찬이형은 향수 냄새가 항상 많이 나가지고 이제는 약간 찬이형 향수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나는 다 달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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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형을 본 사람들만 약간 이 냄새가 어? 이 냄새 뭐지? 이런 느낌? 새로 오신 분들만 맡을 수 있는 아 그런 거구나 되게 멤버 형들도 익숙할 거예요 그러면 약간 네가 형이 없었는데 네가 이 향을 맡으면 어? 찬이형 생각난다 아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냥 많아요 집사진을 하고 어? 이거 찬이형 냄새가 나이면서 왜 오늘도 만약에 우리 스테이도 이제 형 이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타이터치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받았을 텐데 우리 스테이한테 아 맞아요 맞네 오늘 저희가 뭐지? 하이스테이 토피나리를 마치고 왔잖아요 아 맞아요 이행이 어땠어요? 아 너무 신났어요 아 일단 일단 제가 어 그렇게 소원하던 게 이뤄져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 무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빡사봐 빡사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빡사 진짜 좋은 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리노 아 오케이 안녕 하는데 그거부터 너무 신났어 그거부터 너무 신났어요 그렇다고 미역천수야 나도 탱슈 딱 귀로 라이브를 듣는데 너무 좋았어 리노 형이 그 파트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라이브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곡 이제 버스커 버스커 선배님들의 향수 들어봤습니다 예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은 거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을 아 네 기대해도 되나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스포로 하자면 똑같은 아티스트 아 똑같은 아티스트 오케이 이번 아 이 노래 저는 알아요 이 노래 저는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이 노래 저는 알아요 자 그럼 다음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잘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예 맞아요 다 준비됐다고 했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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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여러분 이 노래 좀 신나요? 렛츠고 첫 곡 노래 한번 더 짜고 꼬셔야 거피 한 잔하자고 물어 동네 한번 더 짜고 꼬셔야 넌 한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귀엽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귀엽구나 머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나 그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보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다 내 옷을 걷자고 보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귀엽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저 노래와 같은 이제 아티스트분, 우리 버스 버스 선배님의 꽃송이가, 그래 이 노래 소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아했는지 뭐, 나한테는 이런 곡이다 이 노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감정이 든다 사실 이 노래는 예전에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가 기타를 쳤는데 이거 기타를 치면 진짜 재밌다고 해서 기타를 치면서 들려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게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막 저희가 유행 가다 보면 여의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의도에 이렇게 벚꽃이 쫙 깔려있어요 아 맞아 사람들도 엄청 쫙 깔려있어요 그 벚꽃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벚꽃 엔딩도 팬들의 가장 대표 곡이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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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의 그 곡이잖아요 근데, 꽃송이가 라는 노래가 있다는 걸 잠깐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어울리는 노래, 꽃송이가 라고 있다고 알려 드리고 싶어요 맞아 벚꽃 엔딩 많이 들어요 맞아, 형도 이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되게 이제 엄청 많이 들으니까 나도 엄청 아는데 근데 이 노래도 나름 자주 틀리는 것 같아서 트는 것 같아서 이 노래도 되게 차이를 어떻게 알아요? 자주 틀어? 응, 나도 이 노래 알아 자주 틀어 뭐 때문에? 이은이 때문에 수도 있어 기억하면 제가 좀 자주 틀게 됐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노래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아, 네 자, 이은이의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네 We'll stay! 이은이의 지금 첫 곡이랑 두 번째 곡 어떤가요? Is it okay? 와우, 좋다고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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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12시 지금 20분 가깝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밤이고 이제 잠잘 시간이긴 하지만 언제나 형도 그렇고 예은이도 가고 그럴 때도 있고 맞아요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Stay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이의 밤을 항상 좀 밤 시간에 하는 것 같은데 12시는 좀 많이 늦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 네 저희 이은이 플레이리스트 통해 잠이 좀 더 잘 온다 하면은 저희가 너무 좋으니까 아니면 저희랑 이렇게 좀 심심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재밌게 놀고 좀 더 밤 분위기로 네, 변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노래를 또 되게 아늑한 분위기죠, 아늑한 분위기 노래를 또 잔잔한 걸 준비했죠 응, 그래서 뭔가 약간 아늑한 걸 되게 좋아해서 Cozy, 아늑하다가 영어로 Cozy거든? C O Z Y 근데 그 단어 형 되게 좋아해요 Cozy? Cozy Cozy Aesthetics 응, Cozy 아, 호주 발음은 Cozy 근데 올바른 발음, 올바른 발음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Cozy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C O Z Y 그럼 Cozy네, 영어로는 잘하네, Cozy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저희는 Stay가 추천하는 노래를 트루를 하는데요 If you guys have any song recommendations, please leave us in the comments, and we will play it for you 이은이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다면? 이제는 형한테 말해주고 형, 이거, 이거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명 조절 좀 할게요 네, 오케이 여러분의 추천곡을 봤습니다 어? 있었어? 아직 못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Hello, okay, there's a lot of songs Oh, there's a lot of songs that I like I like your bandana, thank you 감사합니다 I wanted to do this Same as their hair as well 좋은 노래 있어요 오케이 추천곡 받은 거 봤는데 너무 많다 어 이거 해도 되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다 괜찮을 거 같은데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근데요? 오케이 그렇지,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지 맞아, 맞아 우리 이은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스테이의 추천곡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아, 없는 거 같은데? 오케이, 다른 곡, 다른 곡, 다른 곡, 다른 곡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믹스테이 너머 4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왜 뜨거워요? 틀 수 있어, 잠깐만 있나? 있어요? 잠깐만 아, 없네 나 왜 안 가지고 있지? 아, 이거 다시 됐구나, 맞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른 곡, 오케이 사이다 나도 봤어 갑시다 갑시다, 이거 가야지 보라주 선배님 사랑합니다 진짜, 아니 우리 그때 한번 이제 음악 방송하면서 갑자기 겹쳐왔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선배님들께 너무, 저희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인사도 너무 잘 받아주시고 맞아요 항상 너무 좋은 저언도 해주시고 맞아요 무대 위에서 저희 챙겨주시고 그냥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요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빠질 수 없죠 아, 이 노래 빠질 수 없죠 갑시다 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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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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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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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꽉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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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켜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 있잖아 오 오 오 사이다 가슴이 뻑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에 깊은 사이다 오 오 사이다 가슴이 뻑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린 인연이 사이다 시원해 사랑해 넌 좋아 매일 보는 TV 드라마 주인공 맨날 꿈 진짜 이 노래 어쩔 수 없게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노래방에서 빠지면 빠지면 안 되는 곡이 됐어요 우와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스테이의 추천곡 놀아줘 선배님들의 사이다 였습니다 예아 와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이 노래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도 너무 좋아 킬링 컷이에요 와 이건 너무 좋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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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절 들어갈 때 노란 숨길 이거 톡톡 우와 진짜 짱이에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덥다 와 덥다 덥다 아이가 와 덥순덩이 와 또 덥구먼 어 또 덥네 어 이거 오랜만에 보죠? 이거 I AM Who 때 맞아요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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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 유컷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미러꺼 좋아요 미러라 써있나? 세이키도 써있네 열 수 있어 열 수 있어 맞아요 보이나요? 아무튼 네 놀이면서 선배님의 사이드 드러스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스테이 추천곡 좋았어요? 센스 있어 우리 스테이 항상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났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이행의 다음 곡 저의 추천곡인가요? 이행의 추천곡 들어봐야죠 여러분 이제 또 놀았으니까 또 잔잔한 곡으로 가야 되죠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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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형은 이 노래 잘 몰라요 혹시 아빠... 저도 최근에 들어서 이 노래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스테이를 위해 이행의 세 번째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렛츠 고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여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 있지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 있지 머물다 가셔요 음음음음... 내게 긴 영혼을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두루 툴만해 이미 일새도록 시원 그 밤 위에 갈피를 꺾고서 난 원래 펼쳐와 진짜요? 제가 올해 입덕한 밴드 분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잔나비 선배님들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주연위 진짜 너무 좋아요 되게 잔잔하고 있는데 되게 이분들만의 색깔이 있어서 좋아요 좋지 좋지 아직 가사를 다 알고 계속 아닌데 요즘 갑자기 한 3일 전에 저도 알아가지고 이분들 이분들 노래 뭐지? 이분들이 이분들이 누굴까? 하고 딱 찾아가는데 노래를 한 개 한 개씩 다 들어보니까 와 정말 좋아요 오늘 이분들의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 우리 이은이의 세 번째 곡 추천 잘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스테이도 이번 노래 어떠면 방금 댓글 하나 봤는데요 음악 테스트가 너무 좋다고 아 어 뭔지 진짜 알지? 음악 초이스가 좋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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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좋다고 음악 그치 너의 그 저 영어 잘하죠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기분이 어떠세요? 정인의 플레이리트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예은이의 또 다른 곡 추천 묶어볼까요? 묶어보겠습니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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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똑같은 아티스트뿐이에요 사실 아 이 분? 네 이 분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노래로 가겠... 아 이 노래로 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거요? 네 오케이 찾아보겠습니다 어 저기 위에 있다 위에 있었어? 네 저기 타이틀 있었어 아 여기 있구나 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곡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저도 모르는 노래예요 자 갑시다 그 땅 난 어떤 맘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아 아 예 예 예 그대는 또 웃던 맘이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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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아주 좋네요 이번 곡은 어떤 곡이였나요? 사실 제 첫번째 곡을 듣고 다음으로 들은 노래가 있고 제목이 길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뭔 노래지? 정말 좋아 그냥 바로 들어버렸죠 바로 플레이밍트에 넣어버렸죠 좋아요 노래 제목이 어떤거에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건 볼품없지만 볼품없지만 무슨 뜻인가요? 딱히 좋은게 없다 예를 들면 제가 입은 옷이 볼품없지 않나요? 오늘 옷 입은게 볼품없지 않나요? 딱히 안좋지 않나요? 이런 느낌 뭔지 알것 같아요 이번에도 약간 잔잔한 느낌 좋은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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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음악 센스가 딱 있어 오 좋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뭔가 잠자기 확실히 좋은 노래 맞아요 잠잘 때 들어도 좋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이 스테이가 추천하는 곡을 틀어보려고 하는데요 Do you guys have a song for us that we will play? What do you guys want us to play? We shall play it for you guys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hank you 정인츠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와우 이게 정말 댓글이 엄청 빨리 나와서 맞아요 오케이 어허 어허 투표섬이는 오늘 노래 나왔어요 트로트! 트로트도 나왔어요 또 뭐있죠? 와 이게 계속 되는 Grow Up 잘하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이현이가 원하는 곡이 있다면 이번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노래 너무 많은데 와 정말 빨리 지나간다 응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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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그거에 왔어요 어떤 노래? 나는 JJ 프로젝트 선배님들의 내일 오늘 아 옛날 생명 노래 옛날 생명 노래 아 그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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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그걸 봐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그거 봐야 돼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할 수 있어 아니야 잘했어 잘했구만 아니야 자 이 곡 보고 가야죠 우리 이제 JJ 프로젝트 선배님들이 어 이제 나온 곡 네일 오넬이잖아요 네일 오넬 네일 오넬 네일 오넬이란 곡인데 우리 이제 보컬 라차 보컬 라차 보컬 라차 보컬 라차가 또 커버 있죠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이 노래는 와우 아니 노래를 이 커버는 자 찾아볼게요 이게 우리 영상 정말 많다 정말 많다 정말 많다 두 키즈 룸 그때는 저걸 다 봤지 진전한 스테이네요 토커가 너무 재밌었어 토커가 너무 재밌었어 토커가 너무 재밌었어 우와 이거 제거구요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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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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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야 어디 있을 텐데 언제쯤 했었지? 저희 아마 8월쯤이었을 거예요 8월쯤? 네 그러면 이쯤이 이쯤이 아니네 이쯤이 아니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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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우리 스테이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은이를 보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같이 한번 봅시다 Let's go 우와 이거 못 봐 이거 못 보지 자 갑시다 어 동기냐 하고 정말 잘했어 원래 다 잘했어 동기냐 하고 동기냐 하고 탈빼부 다 잘했어 와 와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킨이 아는 질문에 끝없이 다별의 자신이 없는데 이 길까, 이 길까, 저 길을 갈까 내 선택들이 점점 두려워져 나 마 마 마 마 마 마 위로 내 거 감당한 선택 앞에 가 본 적 없는 길과 길 사이에서 어떻게 내 길을 찾을까 2, 2, 2, 2 바로 하루 간 게 사라지는 하루들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또 하루를 이렇게 떠나보내며 오늘도 답을 잘 모르는 질문에 끝없이 담을 해줄 신이 없는데 이 길을 가 저 길을 가 내 선택들이 점점 두려워져 불행한 마음을 이뤄게 내 손을 차감해 가뭄적 없는 길과 길 사이에서 어떻게 내 길을 찾을지 두려워진 하루하루 가는 게 저 밴들 저 밴들 저 밴들 저 저 밴들 저 저 밴들 저 저 밴들 저 밴들 왜 와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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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JG 프로젝트 선배님들의 내일 오늘 이라는 곡이었고요 네 일단 선배님들 곡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영광이었고 아니 진짜 잘했어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새롭네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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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었죠 9월 와우 대박 자 그러면 이제 이은이의 다음 추천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잔잔한데 사실 너무 잔잔한 곡만 제가 쓰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다른 곡을 좀 더 살펴보고 형이 댓글 읽고 계시면 제가 딱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ello everyone Hello Hi So many Good Song recommendations 너무 좋은 것 같은데 I want to buy a 정인 아니 저를 사고 싶다고요? 이은이 사고 싶대 잔인해라 잔인해라 There's a lot of I love you I love you too 이 노래 괜찮아요? 이 노래 좋지 이 노래 좋나요? 이 노래 좋죠 시키셨어? 오케이 이 노래 곧 트겠습니다 우리 이은이도 한번 우리 세이랑 소통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Hello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키즈 파이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요새 생각이 많아요 요새 생각이 많아요 요새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그런 건 사실 극복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생각이라는 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이제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져 맞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실 저도 한참 되게 좀 힘들고 되게 외롭기보다는 좀 힘들었을 때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고민도 되게 많았고 근데 확실히 그때 고민들 엄청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계속 더 더 뭔가 약간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고 좀 더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그냥 막 하면은 생각들 안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에 빠지고 있으면은 그런 나쁜 생각들이 전혀 안 될 거예요 제게 뭔가에 뭔가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거에 하나에 빠지면은 진짜 나쁜 생각은 안 되고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취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뭐 학생 여러분들은 자기가 이 일에 이걸 계속 즐기도 하다 보면은 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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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know, whenever you guys have a lot of thoughts in your mind Sometimes you know, when you've... The more you think, the more negative the thoughts can get, so Because I've been through that as well So don't try not to think too much I mean, that's hard, it's really hard And that could, you know, give you insomnia That could be the cause of, you know, less sleep But just, actually just moving around Moving your body Can actually, you know, take that away So, no problem Don't think too much It's always, it's always okay Whatever problem there is Whatever problem there is I can't speak properly I can't speak properly Whatever problem there is Don't worry about it Because, you know It's always gonna get better Whatever the case is So, no worries 괜찮아요, everyone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아, 맞다 네, 그거로 가야죠 오케이, 이현이의 다음 곡 추천 우리 스테이가 저번에 형한테 추천한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스테이 덕분에 이 노래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는 것보다 더 잘 알게 되었는데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노래를 형 때문에 알게 되었거든요 형이 저번에 틀어가지고 이 노래 뭐지? 하고 형이 딱 이 노래, 이 곡이라고 알려줘가지고 아니, 이것도 스테이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더 긍정적으로 가라 이런 맞아요 느낌인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이의 다섯 번째 곡인가? 네 번째 곡이었나? 잠깐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곡 Let's go 다섯 번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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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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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아니, 모르겠어 이게 이름을 좌우 부를까봐 항상 미안하거든요 백스틸 백스틸 이름은 이라는 가수의 또 다른 곡 폼페이라는 곡이 있거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한 번 들어볼까? 좋아요 한 번 들어볼게요 근데 확실히 오 예스 한국사자스 죄송합니다스 확실히 보컬이 진짜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굵은 보컬 톤도 너무 좋고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이건가? 잠깐만 좋은 걸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건 것 같은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건 것 같다 이거다 이거다 잘했어 잘했어 타이틀에서 이걸로 가야지 자 이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야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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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맞습니다 자 어 찬이가 추천하는 네 베스트 일렛 다른 곡입니다 네 알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알 수도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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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라는 곡 웅장한 듯 신나요 웅장한 듯 신나요 네, 아무튼 이런 곡이었습니다 이현이의 또 다른 곡 중에 있나요?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해피어라는 곡을 틀었는데 어차피 이게 EDM 쪽 곡이잖아요 우리 이현이 요새 EDM을 요새 많이 듣더라고요, 그렇죠? 오케이, 다음 곡 찾고 있는 동안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벌써? 좋아요, 좋아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신났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 좋지 우리 이현이 센스 있어, 센스 이현이의 또 다른 곡 추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노래 진짜 좋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분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있다 이 분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 진짜 너무 나도 약간 음악적으로 정말 너무 존경하는 정말 리스펙트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알겠습니다 이 노래는 1,000 reasons why what you're going and you know that all you have to do is stay a minute just take your time the clock is ticking so stay all you have to do is stay a second your hands are mine the clock is ticking so st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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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이 진짜 좋았어요. 역시. 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예은이가 저희 스리라차 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 팬입니다. 저 정말 팬이에요. 제가 이제 스리라차 형들이 엠카에서 무대를 했잖아요. 이제 매니저 형이 그거 무대 한 거를 모니터링 영상을 아 맞네. 저희 단체방에. 단체방에 올려놓거든요. 제가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봤어?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괜찮았어? 마지막 이제 저희가 한 거 본 방송 나온 건 어땠었어요? 본 방송이 훨씬 좋았어요. 진짜 훨씬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쏙! 아 쏙! 축복 받아! 그러면 예은이 한 번한테 물어볼게요. 저희 스리라차 곡 중에 혹시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엄청 좋아하는 곡 있어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뭔가 형 느낌이 이거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네, 진짜 좋아해요. 왜? 그냥 너무 좋아해요. 그래? 정말, 잠깐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우와, 저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찾아볼게요. 진짜 너무 좋아해. 너무 신나요, 진짜로. 진짜? 신나? 네.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잠깐만, 형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오케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렛츠고.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좋긴 한데, 생각났다, 생각났다. 그일 줄 알았어요, 생각났다. 갑자기 생각났어. 이 노래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제목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 기억이 있어. 방금 곡은 작은 용 세 마리라는 곡인데요. 인트로 만들 수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아, 위에 있구나 오, 진짜네? 이대로 지켜주네요 그 작은을 그래서 깔아졌구나 오케이,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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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다음 곡 다음 곡이래 이 곡 가겠습니다 여러분, 알 수도 있어요? 이 노래야, 이 노래 아니 이zt 뚝질면 터지 것 같은 감정은 오늘도 잘 버텨 içinde서 고마워 thanks for little things 여태껏 힘들었어도 괜찮잖아 매 advising 사람은 밤마다 생각하는 고민도 아마 내일이면 해결く 굿날 점이 낮을까, 다 갑자기顯ele 나 헌재하다 같은 비리 막혔었는데 다 부limited These are life 오기 전 어김없이 줄줄 세워놔 마침 끼니 똥처럼 영갑이nez야지 감사의 것마저도 작은 것 하나하나가 힘든 세계만 행복해 세상다가 진듬을 쏘죠 오늘 아침 먹을 수 있게 날 깨워주네 I'll be down Thank you all day 군배기 같은 내 모습에 더 폭이 안고 나 믿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줄게 성공받게 미뜩게 새겨진 목풀선 똑바로 lead 해주는 CBS BB 곁에 있어서 Thank you all day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내게 이러네 목울도 흰 눈이 깨말르고 It's the small thing that matter It's the small thing that matter 요새 너무 깜두고 힘들고 지치고 미래 아래되어도 It's the small thing tha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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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small thing tha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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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분이 견뎌놓게 돼 자가도 충분해 It's the small thing that matter 소확행을 텐마로 적었어요 이 곡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치 소확행을 텐마로 적었어요 저희가 이 곡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부끄러운 게 이게 너무 옛날이어서 그죠? 그죠? 부끄럽죠? 저도 네이로도 들을 때 부끄럽죠? 너의 입으로는 그런 거지? 근데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이 노래 너무 신나요, 이 노래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확실히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물론 원하는 건 많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주변을 진짜 잘 보면 그 소소한, 소소한 것들이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작은 것들 때문에도 정말 뭐라 해야 되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얘기가 있지?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목이 너무 말라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맛있는 음료수가 있어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게 약간 소소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그것 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도 뭔가 하루가 더 행복해지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서 그런 메시지를 다 받았어요 이거 왜 쉽지 않았어?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나 봐요 이런 약간... 밝은 거 밝고 이게 틱톡도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죠 아닌가? 틱톡, 맞아, 틱톡 좋아해요 틱톡 좋아해요 뭔지 모르지? 아니에요, 진짜 알아요 틱톡 틱톡? 맞아 저도 몰랐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튼 네, 스리라차의 Small Things 들어봤습니다 와우 혹시 몰라, 이게 또 양념까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무슨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진짜 이번 고장은 믹스테이 No.4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번에 저희 이제 펜스타장에서 우리 스테이 앞에서 불렀는데 어제 너무 좋았어요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아졌었어요 다른 느낌 이거 다른 느낌이야 이거 좀 다른 느낌이야 좀 다른 느낌이야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맞아요 이제 오는 것 같은데 뭔가 스리라차의 얘기 나온 겸 사실 저는 올해 이앤이랑 한번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그때 오지? 너 잠깐 올라왔을 때 소리 찾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딱 마음에 들었던 사운드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찾아뵙니다 찾아뵙니다 이은이 윌쌤이랑 같이 대화를 해볼까요? 소통을 어디 있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모델 멋있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찾고 싶은데? 그거 그거였잖아 맞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이거 무조건 찾아요 이거 새한테 들어주고 싶단 말이지 이게 아이고 화장 지우고 싶으시라고요? 당연하죠 항상 화장 지우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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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를 위해서 저는 찾아 드리겠습니다 예 렛츠고 렛츠고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형 그런 칭찬 진짜 잘 못 봐 네 쉽지 않은 것 같아 인스트루멘트 브라우스 브라우스 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거였나?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어요 안돼 이건가? 이거 찾고 싶은데? 어? No! 이거 아니야 No No! 이거 아니야 진짜 찾고 싶은데 어? 이거다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저희가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이제 사운드를 찾았는데요 이 사운드로 한번 곡을 이 사운드 베이스로 물론 똑같이 안 쓸 수도 있지만 맞아요 이런 느낌의 곡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여러분의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여러 음악 음악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문화가 많잖아 맞아요 There's a lot of culture and music 근데 확실히 음악을 이제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 이렇지 않았어 그런 그런 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그 culture 그 culture에 직접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뭔가 너무 좋고 듣는데도 기분 좋고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아 음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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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o really be able to make music that's based on a certain culture itself is really, I guess, very honourable. It's a really big honour for us. Because music is for everyone. To be able to be a part of that culture is just really, really just amazing. It goes for hip-hop as well It can go for... Asian music Australian music If there is Australian music Country music Who knows? Country music 또 어떤 노래겠지? 한국! There's Korean music There's K-pop There's so many cultures But you know To be a part of all these cultures It's just really... Just... It's just so exhilarating It's just amazing to be a part of the culture But you know To know that You know Because 사실 고장하는 아침반도 되게 이런 리듬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문화의, culture에 우리가 저희가 저희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로 이인이와 함께 좋은 음악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선수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 가능하면 최대한 만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시간만 있다면 시간만 있다면 아무튼 벌써 이제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시간이 있네 시간 진짜 빠르다 이제 Stay와 함께 뭐라 해야 되지? 인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네 지금 한국에 계신 Stay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나라에서 이제 Stay들이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애니 한 소감을 말해볼까요? 이거 정말 재밌네요 이거 사실 승민이 형이 저번에 정말 재밌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저도 저도 한번 들어오고 싶었는데 오늘 딱 이 기회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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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네요 막 놀고 막 놀고 듣고 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시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지 아니 진짜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벌써 이제 자야 돼 우리 자야 돼요 맞아요 자야 돼요 우리 자야 돼 안 돼 알겠습니다 음 예스 well 우리 이제 Stay 우리 시청하고 계신 Stay 오늘 오늘도 채리에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니도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던 거 같아 맞아요 아무튼 Shrek i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Stays everywhere Who are watching this Thank you for tuning in You know Like I said You know We love you guys 정말 Me too All the time Just you guys are just amazing Yeah Whatever You know If there's any problem You guys are there to be supporting us You know Even if there's no problem You know We're here to support you guys The chemistry is just so good Just want to say You guys are amazing Thank you so much Yeah 자 인사할 때 형은 이제 형이 찬이의 윙크를 해야 하는데 혹시 찬이의 윙크 혹시 아세요? 이거 아닌가요? 알죠 왜 애니 센스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둘 다 같이 네 윙크를 하고 갈까요? 네 네 Thank you Stay Thank you baby Stay And 다음에 또 찾아올 테니 혹시나 이날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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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게스도 올 수 있으니 맞아요 정말 다음에 또 봬요 아 그리고 우리 다음에 나오는 찰라스 아 저희가 또 이제 나오잖아요 기대해 주세요 정말 재밌어 뭐 그거야 뭐 내가 그때 더 잘했어 제가 더 잘했죠 내가 훨씬 잘했어 훨씬 잘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방송을 통해 그거 방송에서 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윙크하고 더 뵐게요 자 하나 둘 셋 Bye Bye Stay 안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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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everyone